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섯 가지 요소에 대해서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토인이 영적 싸움에서 가져야 할 그 모습 가운데에서 마지막 곤면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여섯 가지 요소들을 설명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바울은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그 여섯 가지 요소들을 설명한 이후에 기도에 대한 부분을 설명했을까? 기도에 대한 부분을 먼저 언급한 다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설명할 수도 있었는데 왜 굳이 마지막에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언급했을까?에 대한 그런 의문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냥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배치하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좀 다뤄보기로 하고요. 우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려면 여러 가지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여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수식어를 붙이냐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혹은 기도는 하느님과의 교제다. 그리고 기도는 하느님의 뜻을 구하는 통로이다. 이런 수식어를 붙여서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도 기도에는 다양한 수식어를 붙여서 설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의 내용에 대한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그것에 대해 우리가 또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기도의 내용에 대한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해도 되는 기도가 있고 하면 안 되는 기도가 있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한 답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어떤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이 분명하게 그렇게 밝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존재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형상 안에서 우리 그리스인은 반드시 선한 것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악한 것들을 구한다거나 그리고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것들을 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기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18절 시작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18절 시작부분을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무엇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그리스인은 하나님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할 수 있지만 오직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곧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평소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요. 우리 학생들이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성적 얻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부모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나 이런 기도 할 법도 해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노년들은 어떻습니까? 건강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것 취업하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기도를 우리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정말 성령 안에서 구하는 기도인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기도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고찰해 볼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이 말은요. 곧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보원을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은 의미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산상보원 가운데 마태봉 6장 33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전후 문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대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필히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대해서 구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이 구하고 소원하고 있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의 기도는 차별되어져야 합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구함과 소원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은요, 기도의 우선순위를 무엇에 두어야 합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그 문제에 두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그 기도가 주를 이루었다면 당장에 그 기도를 멈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먼저 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머물러 있다면요 당장이라도 우리의 기도의 포인트나 방향성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것을 구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도록 울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것을 구하기 이전에 먼저 나의 주변 가운데 죽어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이 부활의 새 생명을 얻게 되기를 가슴 깊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것을 구하기 이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하게 그리고 굳건하게 잘 치워져가고 있는지 부지런히 살피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마셔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입어야 할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우리보다 더욱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 말씀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이 이 말씀을요 좀 믿음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삶 가운데 이 말씀이 그대로 작동되어지도록 믿음으로 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함께 선포하기로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서 이제는 우리가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 역시도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기 예전에 먼저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에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현재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시 감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의 상황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그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과연 성도들은 바울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했을까요? 만약에 제가 억울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있다라고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다라고 그렇게 가정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과연 무엇을 위해 기도하실 겁니까?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당장에 목사님 자유롭게 풀려나서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하나님 말씀을 증가할 수 있도록 빨리 그 억압된 삶 속에 억압된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가장 첩제되는 기도의 제목이 바로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었습니다. 자유롭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 성도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할 때에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날 것에 대한 기도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요청할 법도 한데 그 기도는 절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은요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27장에 가서 보시면 로마 감옥으로 호송되고 있는 그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이런 말을 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너가 곧 풀려날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너는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신분과 상황에 처해 있을 것이지만 두려워하지 마. 담대해. 왜냐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가지고 가이사, 초강대국인 로마의 황제 앞에 네가 서야 하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바울은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들고서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한다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할 때에 자신이 감옥에서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그것을 기도로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요.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를 구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에 대해서는 일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의 유익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할 때에 이미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져 있다.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리고 그 나라와 그 뜻을 먼저 구했을 때에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이미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런 신앙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바울은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한 이유에 기도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요.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설교 서문에서 기도에 따라붙는 수식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떤 수식어가 따라붙었습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통로이다. 저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이 기도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이런 수식어를 붙였으면 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무엇이죠? 기도는 영적 싸움의 원동력이다.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시작! 기도는 영적 싸움의 원동력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만 봐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에 있어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요소로 생각했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끝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18절 끝부분.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라는 말이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기도가 지니고 있는 그 특성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지니고 있는 특성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합니다. 다시요,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한다. 그것이 기도가 지니고 있는 첫 번째 특성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 깨어있다라는 이 단어와 함께 사용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깨어있다. 골로제사 4장 2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와 깨어있음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함께 붙어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과 깨어있는 것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함께 붙어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기도와 깨어있음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깨어있다라는 것은 원어적으로는 지켜보다 혹은 정신 차리고 있다 또는 경계하다 등의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깨어있다라는 것에 반대되는 개념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잠을 자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그리스인의 영적 싸움에 있어서 깨어있게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그리스인이 영적 싸움에 필요한 모든 무기를 갖추고 있다고 칩시다. 그것은 어떤 무기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신경, 평화로로 된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고 칩시다. 그 하느님의 전신갑주를 갖추고서 전쟁터에 나아갔다고 쳐봅시다. 모든 무기를 갖춘 상태로 전쟁터에 나아갔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가 깨어있지 않은 채 잠을 자고 있는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요? 불보도 뻔하겠죠. 영적 싸움에서 힘 한 번 쓰지 못한 채 필패하고 말 것입니다. 출애국기 17장에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하고 아말렉과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애국에서 오랜 세월을 노예 생활을 했어요. 종살이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전쟁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방법도 몰랐어요. 무기도 변변치 않았겠죠. 그래서 아말렉과의 싸움은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길 만한 능력이 도무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전쟁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소하는 사람들과 함께 전쟁태에서 직접 싸우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손에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손을 높이 들면 누가 이겼죠?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팔이 피곤해가지고 손을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치는 현상이 나타나버렸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제 어떻게 하죠? 모세의 양옆에 누가 섭니까? 아론과 홀이 섭니다. 그래서 모세의 두 팔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결말은 무엇이었죠? 성경은 그 결말에 대해서 이렇게 증가합니다. 요소하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묻지느라. 어떤 결말입니까? 이스라엘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 싸움에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손을 높이 드는 행위는 어떤 행위로 볼 수 있습니까? 키드의 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키드의 행위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준 것은 이스라엘이 잘나서입니까? 이스라엘이 전략이 좋아서입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무기가 좋아서입니까? 개일의 능력이 뛰어나서입니까?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키드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라는 사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인들이 아무리 타고난 교리나 말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무엇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키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영적 싸움에서 필패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영적 싸움을 위한 무기는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요 깨어 기도하심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음에도 깨어있지 못해서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필패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나의 남편입니까? 나의 아내입니까? 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이 영적 깊은 잠에서 속히 깨어나기를 중복 기도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깨어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는 나 혼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가고 함께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잠들어 있다면 그들이 깨어나기를 잠자던 영혼들이 속히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책무이며 의무인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지내고 있는 특성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기도는 우리를 해검 깨어있게 한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도에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요. 기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은요.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냐면 성령 하느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실수할 때가 많아요. 자꾸 내가 기도를 해요. 내 시혜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기도하려고 하니까 그 기도에 힘이 없는 겁니다.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절대적으로 성령 하느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바로 오늘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느니라. 기도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18절 역시 기도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하되 항상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성령께서 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하는 것이 기도이며 그 기도의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주체는 절대로 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주체는 내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기도한다면 과연 그 기도 가운데 힘과 능력이 나타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떤 힘도 그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100%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힘과 능력 그 자체이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힘과 능력이 그 기도를 통해서 그대로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추구합니다. 누구를 힘입어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 기도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자신의 뜻과 생각과 정욕대로 기도할 때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항상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해요. 항상 그릇된 선택을 해버려요. 그리고 항상 바른 길로 가지도 못해요. 항상 그릇된 길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에는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기도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항상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릇된 길을 이제는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만 가게 되는 그 능력을 가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심으로써 항상 선하고 바른 선택을 하게 되시고 그릇된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만 가게 되는 힘과 능력을 소유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여러분 또한 기도는요. 하나님의 전신각주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어떤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각주를 착용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진리, 의, 평안의 복음, 구원의 두구, 믿음 이건 내 힘으로 착용할 수 있는 것 아니야. 그래서 기도 없이 하루를 영적 싸움에 전쟁터로 나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신각주를 착용한 것으로 착각하면서 이 영적 싸움의 전쟁터 가운데 나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아무리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는 값비싼 가전기기를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전기기 가운데 전기라는 에너지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아무 곳에도 쓸데없는 장식품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집에 가장 좋은 청소기 뭐죠? 다이슨이죠. 한 번도 보지는 못했지만 다이슨이라는 청소기를 가지고 있다 칩시다. 여러분 그런데 집에 전기가 안 돌아요. 이 청소기가 작동됩니까? 작동 안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내가 영적 싸움에서 내세울 만한 그 하나님의 전신각주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기도라는 원동력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각주는 그저 박물관에 전시된 전시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또한 누군가 전쟁에서 착용할 여러가지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착용하거나 들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무기는 있으나 만한 무용치물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내가 영적 싸움에 착용할 하나님의 전신각주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착용할 만한 힘이 없다면 그 무기를 들만한 힘이 없다면 하나님의 전신각주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각주를 착용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인생이 얼마나 아찔한 인생인지 아시겠죠? 나 하나님의 전신각주를 입었으라고 착각하며 이 세상의 영적 싸움 가운데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세상을 나아가는 게 바로 그 모습이에요. 기도의 원동력을 받아야지 그 힘과 능력으로 진리의 허리띠든 구원의 투구든 성령의 검이든 착용할 거잖아요. 들 수 있을 거잖아요. 들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전신각주를 착용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왜 사도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각주를 다 설명한 다음에 왜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해서 설명한 줄 아시겠습니까? 기도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각주를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신각주를 입을 만한 힘과 능력이 없다면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100점 100패 할 수 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전신각주를 착용할 수 있는 그 힘의 원동력이 되는 기도하는 일을 잊어버린다거나 혹은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기도하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기도의 시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제 생각에는 기도 가운데 가장 힘든 기도가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봤어요. 공동체 기도는 옆에서 기도하면 힘 받아서 더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기도의 전염이 되거든요. 그 능력이 서로에게 전염이 전염이 되거든요. 혼자 있을 때는 진짜 힘듭니다. 그리고 무시로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항상 깨어있을 수는 없지만 시시때때로 우리는 무시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내 삶의 원동력이 기도해 있다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저는 샤워할 때도 기도합니다. 그게 습관이 되었어요. 자기 전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걸어가면서 차 타면서도 기도해요. 그게 습관이 되었어요. 여러분 습관은 곧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추구합니다. 그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의 능력을 소유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공동체에 모여서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절대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었는데 이기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교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원동력을 취할 때 기도라는 능력의 원동력을 취할 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영적 싸움에서 잘 활용하셔서 날마다 승리의 기쁨을 맛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면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 믿으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납니다. 병고침에 역사가 일어나고요. 죽은 영혼이 부활의 세상을 얻게 된 역사가 일어나고요. 당자와 같이 멀리 떠나있던 나의 자녀나 나의 남편이 돌아오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추구합니다.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언제 나타난다고요? 기도할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무시로 기도하십시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공동체로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시면서 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여러분의 가정교회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온전하게 굳건하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서 이 한 주를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 여러분을 축원합니다.